그림에 나타난 우리나라 현법기관 A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국무회의에 들어가고 대법관 임명장을 수여하고 총리와 회담하고 공군참모총장 보직을 선고하는 이런 사람, 바로 대통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문제인데요. 대통령의 모든 정책결정은 국무회의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강제적인 건 아니죠.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것도 틀렸죠. 자기가 헌법을 개정안을 내고 싶을 때는 국회의 동의 필요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어요. 3번 행정부의 수반으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예산안 심의 확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동의를 얻어 명령을 바란다. 명령을 바랄 때는 국회의 동의는 이때도 필요가 없어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 비준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보통 조약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혼자 체결했을 때 효력이 있지만 조약 중에서 특히 중요한 조약의 경우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옳은 설명은 5번이 되겠습니다.